수치불문 수치불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모르면서 묻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라는 말인데요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을 수립하는데 노력과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이 사업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반복되는 실패도 사실 우리가 늘 있어 오고요 때에 따라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높은 성취 경험과 만족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력적인 직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